이 시간은 다섯 가지 확신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제의 확신, 정복자의 해방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과 함께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또 성경적인 이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또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에게 죄가 해결되었다. 너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올려드린 함께 우리 교안에 보시면 정복자의 참된 해방은 바로 사제의 확신입니다. 사실 죄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사제의 은혜라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이 올바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제의 확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사죄, 죄를 사함받았다. 바로 죄사함의 확신이 사제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바로 이 죄 문제고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과를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죄와 뭐가 다르냐. 성경적인 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좀 나눌 말씀이요.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시급한 이 문제가 뭐다? 바로 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창세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원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원죄라는 것은 보면 인류 최초의 조상이죠.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로 이 죄는요 유전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죄의 전가에 대해서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성경은 누구나 죄인인 것과 그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자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좀 반발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 나만큼 살라고나 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은 그래서 좀 예수 믿기가 힘든 거죠. 자꾸 자기 비하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 거부감이 더욱 심해집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죄를 여러분이 볼 때 나의 기준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볼 때는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토리 키재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도토리 어느 것이든 다 작습니다. 자기들끼리 내가 조금 더 크네 작네 해도 작거든요. 우리가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착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리는 없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원죄는요 유전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발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대표성 원리.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국민으로서 사실 올림픽에 한 선수가 나가서 승리를 하면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듯이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 아담과 언약을 체결을 하셨지만 결국은 전 인류로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듣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자범죄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구원은 원죄의 문제 해결받는 거.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요 자격지심 질 때도 있고 또 죄의식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허물이 많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원죄가 원인이라면 자범죄는 결과죠. 이런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죄의 결과로 온 허물의 죄가 바로 자범죄. 자 조상죄는 무엇이냐. 조상될 대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재앙이 그 후대 3, 4대 1이로 그 재앙이 후대들에게 미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막과 함께 제가 이 원죄 자범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 자 이 원죄는요 영어로는 오리지나슨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언은 하타 헬라우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요. 뜻이 재미있습니다.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입니다. 제대로 원래 화살이 꽂혀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거. 누구 하나 되냐. 마귀와 하나 되버린 거.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이 죄의 개념은 세상의 죄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자 그렇죠. 이 원죄의 출발은요.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사실 내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태어나는 죄. 유전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노예면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 자녀도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아담의 창세기 3장의 불순종 사건으로 말미야마 그 결과로 모든 전 인류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특성 및 결과를 보면 대표성 원리.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죄의 그 결과는 사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조금은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결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공로의 힘 입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자 원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갖고 태어나는 죄 그 죄책과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요. 그들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인류의 뿌리였으므로 모든 인류의 시조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일반적인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들은 이 죄의 죄책이 그대로 전가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김 씨면 김 씨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김 씨고 내 자녀도 내 후손의 후손도 김 씨이듯이 그 가문에 그 족보가 있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 속에 우리가 다 족보 안에 들어와 있고요. 죄책의 전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에게 돌려졌고 인류는 죄책을 가진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바로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정제되고 죄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두기를 싫어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전적인 무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제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잖아요. 인간의 지정의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로마서 1자 2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한다. 육신적이고요. 세상적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됐고 자,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볼 때는 사람도 윤리도독 지키고 선해요. 착해요. 법 없이 살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어떤 선과 의의 기준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선과 의를 행하기에 무능력해졌습니다. 자, 웨스터미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원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본래의 의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졌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 있어서 부분으로 조금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원제를 부정했던 이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펠라기오스 주의를 제가 조금 정리해드렸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멘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펠라기오스 사상의 반대가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은 본래 도덕적 중립 상태로 창조되었다. 중립 상태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도덕적인 중립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타락한 거죠. 자,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 후에도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본성적 능력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한 의를 말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원죄나 부패성의 유전 같은 것은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전이나 죄의 전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사문에 보시면 어린아이는 죄 없이 출생하므로 유아 세례는 죄 씻음과 상관없고 단지 유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일 뿐이다. 자, 그래서 천주교는 유아 림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아이라고 해서 원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태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미 원죄를 갖고 잉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설사 이 땅이 발 한 번 뒤져보지 않은 아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화면에 보면은요.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죄악된 본에 의한 것이고 자,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은 죄의 형벌이고 죄의 결과죠.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 이별, 눈물, 고통 없는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자, 펠라기오스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죄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펠라기오스의 사상은요. 인간의 본성은 건전하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그 시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종교개혁 시대에는 소시노스로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신화군을 인해서 계속 이 펠라기오스의 주의가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거죠. 자, 여러분 그 인도의 간디,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거예요. 자, 간디는 굉장히 예수님을 좀 경애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 산상순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인도인들은 결코 사악하지 않다. 오랜 역사와 우리는 고상한 인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래객들이 우리 인도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은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야,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거 보면요. 여러분, 자범죄 보통 우리가 구원은 원죄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사실은 원죄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은요. 자범죄도 해결받는 거고 조상죄도 해결받는 거고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실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래서 자범죄 이거는 알아요. 그러나 원죄 자체는 사실은 종교는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범죄가 뭐냐 그 의미를 보시면요.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는 모든 인간이 이제 실생활 속에서 짓는 죄죠. 자, 그래서 원죄와의 그 차이점을 보시면 첫째, 그 둘은요. 인과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죄는 원인이요. 자범죄는 결과다. 그래서 메스터 미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실증나며 무능력하며 반대하게 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본래의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들이 나온다. 바로 이 원죄로부터 모든 범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는 것들 사실 그거는요. 원죄, 부패성을 가진 인간의 실질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과 보시면요. 자범죄들은요.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 죄책의 경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느 게 더 크냐. 사실은 50법, 100법이기는 하지만 알고도 짓는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나쁘지 않을까. 자, 웨스터미스터 대요리 문답 제50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든 범죄들이 똑같이 극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죄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 그리고 몇 가지 더 가중된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요. 자범죄로 따지면요. 여러분 성령해방자라고 들어보십시오. 정말 영혼구원을 막고 말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전도와 성교를 막고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복음됫지 못하도록 정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셔요?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자범죄 솔직히 여러분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범죄 사실 우리가 구원의 원죄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원죄 문제 해결을 받았으면 사실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원죄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지만 자 자범죄를 고백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정말 참된 응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영향력도 줄 수 없을 거고요. 또 내가 죄를 짓고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짓는 거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100%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거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도 사실 주차장에서 그렇잖아요.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원망을 하고 이러면요. 사실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밉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범죄는요. 고백할 때 사함을 받습니다. 흰 눈과 제 양털 같이 희귀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범죄의 키는요. 여러분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을 잘 닦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내가 뿌옇게 보여요. 내가 하나 옆에 고백하지 않게 되어지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반을 둬도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쿵닥쿵닥 뛰고 막 죄송하고 갔지만 이제는 내가 점점 대범해지고 무뎌지는 거죠. 안 닦은 거울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원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오늘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죄의 원인은요. 가장 큰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이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해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느 문화권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가 아예 없대요. 이 단어, 이 죄를 뜻하는 어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권이 있고요. 또 사람을 설사 살해하고 죽이고 뭐 도둑질을 해도 그것이 폭로되고 예를 들어 들키지만 않으면 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마귀 자식이고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의 족보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가요 모든 사람입니다. 나만 제외하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대학병원도 다니고 또 잘 본다는 이 점집 점집도 좀 다녀보고 굿도 하고 뭐 부적도 붙이고 별의별 다 해봐도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 또 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미지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죄문제 해결 받고 좋은 데 간다라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해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 문제 이 해결을 위한 인간의 이 몸부림을 한번 보면요. 무화과 입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입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아담 바하와가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그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꼭 방부제 같다는 방부제 인위적인 거죠. 모든 종교는요 사실은 자범죄만 다루고 있지 이 원죄 문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하게 살아라 이러니까 오히려 타 종교인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더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현장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뭔가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좋은데 갈 것 같고 육신적인 것과 인간의 의의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스케 소리를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가면 죄인들은 한 명도 없고 억울한 사람들만 모였다고 사실 물어보면요 내가 잘못해서 왔어요 라는 사람보다는 환경이 어떻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원망 불평 핑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스케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죄수들이 노를 젓는 배 막 노를 젓고 있는데 거기 어떤 이제 사람이 관리자가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게 죄수가 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죄 때문에 억울해서 거기 100명이면 99명이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고 나는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니고 유일하게 딱 한 명만 예 저는 유로유로한 나쁜 일을 해서요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 관리자가요 누구를 석방시켜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한 명요 어떤 명목으로 여러분 석방을 시켰을까요 아 99명은 다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한 명만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한 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훌륭하신 분들이 행여나 이 죄가 오염되면 안 되지 않냐 물들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그 한 명을 빼내겠다고 그래서 그 한 명이 석방받았다는 좀 아이러리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는 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의 율법 율법주의 사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의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율롭다 하심으로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애교에 오셨던 어느 세 가족분이 전에 그 고백하셨어요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 그것이 이제 생활의 항상 삶의 철칙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딱 정지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병들고 또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안에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는요 결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되지 않습니다 부담을 주고요 자꾸 짐을 주고요 의무를 부어주고요 또 율법의 기준은요 무조건 정지의 상처 비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의를 자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복음은 로마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너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양심 죄책감 너무도 그럴싸하고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도 여러분 사죄약신을 못 갔습니까 구원받은 양심 통해서 사단은요 자꾸 그걸 도구삼아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못하지만 자꾸 속이는 겁니다 가로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가로니다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한 거고 가로니다는 바로 양심에 눌려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양심의 가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아니라니까요 나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할 때 그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내가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몰라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잖아요 아담으로 하여금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방부제와 같은 그런 무화과 나무 잎에 정말 임시방편적인 구로운 수단이 아니라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치마를 입혀요 여러분 가죽옷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짐승이 피를 흘려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이 가죽옷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처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죽기 전에 예수 그냥 영접하고 천국 간의 차원을 넘어서 이 땅에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받는 거 사단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사주팔자 운명 아래 있던 우리를 완벽하게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의 방법으로 오시죠 여자의 후손 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동정녀 원죄 문제를 갖고 있는 남자의 씨가 아닌 원죄 문제가 없는 원죄 자체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를 빌리기만 했죠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반발을 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제가 말씀드리죠 늘 어떻게 어떻게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과학과 이성과 상식을 다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우가 아니죠 우리는 와이입니다 와이잉 왜 왜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했냐 왜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와야 했냐 왜 남자의 씨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냐 원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하지만 원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겁니다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려면 여섯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석과 공자 소크라테스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조금 정리해드릴게요 자 뭐가 없어야 되냐 원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중에 원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남자의 후손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 우리와는 근본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자범죄가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 목사는 자범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목사도 자범죄 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순간순간 미울 때도 있고 지투도 날 때도 있고 속상한 마음 들 때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범죄가 없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인간이 아니어야 된대요 인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한복음 1장 1절에 인간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유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퇴속하셔야 되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모든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것 자 이것이 여러분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이 복음은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보셔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단번에 들이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구약시대에 보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됩니다 내가 죄 하나 지었으면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고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그 다음 또 잡아야 돼요 그냥 평생 일평생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가 되셨고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발등상이 되게 하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더이상 여러분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 한국 여러분 5천년 이 역사 동안 우상숭배하던 나라입니다 이 문학관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호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미국 다음으로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가 많은 곳이 우리 한국입니다 선교사 파송이 여러분 미국 다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또 그 소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이것이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제의 확신 오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의 의로 죄를 해결할 거면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더더욱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인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좀 자막을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면 창세기 3장 사건에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 몸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진 거예요 선악과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버리고 그 타락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걸림돌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에베소서 4장 23절 4장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그 다음 자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크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가장 끝부분에 나와 있고요 골릇서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롇서서 3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곧 뭐가 회복된 거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교안에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로 여러분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사제의 확신 자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원제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뭔가 오늘 예배 안 들어서 하나님의 벌 주는 것 같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막 스스로 눌리고 사실 우리가 믿는 자들도 보고만 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죽으신 거고 내가 눌리고 자격지심과 죄의식을 갖는 거는 또 그거는 그거고 별개로 이분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요 여러분 의인이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굉장히 시대적인 일꾼들이잖아요 자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살인자도 있어요 이들은요 복음해방자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이요 고백하는 거 해계할 때 그래서 저는 해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 유턴 이게 해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다시 향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해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범죄 구원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제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자범죄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다 끝났어 이제 예수 믿구나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났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여러분 교통법도요 나는 그냥 무단횡단할 거야 길 건너면요 죽습니다 특히 무단횡단하다가 죽으면요 그럼 보상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벌금 내는 거 아시죠 세상법도 사실은 나를 보호하려고 있듯이 자범죄 물론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주어졌고 뭘 해도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누려야 되는 중요한 의답들을 놓치고 또 내가 기존돼서 살기 때문에 자꾸 속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못 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님 강단에 뛰어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때 뛰어올라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나를 컨트롤하고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저는 율법에 눌려서 막 술, 담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술, 담배에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청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전태 그러더라고요 아 막 술에 취해 와가지고 너무 나는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힘든데 본인은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방종입니다 여러분 방종이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잘 지켜서 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얻었습니다 율법 지켜서 뭐 율법주의로서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한 받았던 안디옥 교인들 보세요 너희를 보니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해계하면은요 죄사함을 받아요 자 죄사함을 받으면요 성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요 죄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매치기가 붙잡혀서 징역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죄값 치르고 나왔어요 형기 맞췄어요 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혀 죄수가 아닌데 지하철 딱 탔는데 여기 막 지갑이 꽂혀있는데 손이 근질근질해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잘 컨트롤하면 상관없는데 충동적으로 내가 그 지갑을 싹 뺐어 그럼 또 들어가야죠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법적으로 의인이 됐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의 육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마틴 루턴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이고 불신자는 자신의 죄인의 죄를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참소에 절대 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선포하세요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다 어쩔래 오히려 사단 앞에 당당히 선포하시라니까요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심한 병에 걸려 생사 오갈 때 악마가 딱 나타나서 그 침대 쪽에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서 마틴 루터가 살았던 일평성의 죄의 목을 쫙 목록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목이 메고 어떻게 반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딱 생각이 떠오르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이다 그 악마가 당황하면서 사라져버렸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죄사함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범죄,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식 이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범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귀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눌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반 하나님 자녀는 사제의 확신을 갖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신화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론으로 메인병 여러분들 이 메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철조망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철조망 증후군 내가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도 여전히 그 철조망의 메인 사람처럼 여전히 포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속이고 있거든요 죄를 알면서도 짓는다면 여러분 그건 사단에게 진 거고요 죄를 모르고 짓는 거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둘 다 사단에게 지던지 속은 건지 일단 이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힘은 날마다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그리쫓게 의탁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습니까? 이제는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는 삶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 회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메일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집니다 고멜같이 음란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할 자격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상처를 꺼매는 치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모든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해방케 하고 매인자를 감방에서 끌어내는 이끌어내는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인승 기사 이 다섯 가지 확신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 정복자의 첫 걸음 인도의 확신 정복자의 동행 승리의 확신 정복자의 포장 기동답의 확신 정복자의 무기라면 오늘 사제의 확신은 정복자의 해방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종합세트를 어느 것 하나도 뻘뜨리지 마시고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이 다섯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포럼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복음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제의 확신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16절에 중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을 두고 또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였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 보율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사제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음 화면에 보시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핑계대고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되겠죠 죄성과 영적 싸움하고 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나의 옛 틀 본 거 들은 거 읽은 거 이 창세계 3장에 나도 모르게 오염된 부분들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서 이 죄의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에서 해방받는 거 이제는 여러분을 지배하는 법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언제 지켜주냐 사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 지키기 힘드시죠 그런데요 은혜 받을 때 아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걸 내가 할까 하지 말까라는 의지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옥해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늘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에 이제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내 자신이 죄산받았다는 사제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것으로 이제 우리 다섯 가지 확신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다섯 가지 확신은 신앙에 집을 지을 때 기둥이고 울타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인승기사 이 다섯 가지 확신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정복자의 여정을 당당하게 또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